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이 당번 대변인이었어요 당번 당번 대변인이면 대변인실에서 논평도 쓰고 온마이크도 좀 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있는데 그날따라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웅성웅성 네 그 투자연대라고 무슨 주식투자연대에 있어요 어 맞아요 거기 투자연대 분들이 저희 대회의실에 국민의힘 대회의실에 오셔가지고 뭔가 의견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대표님이 나와서 백불을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변인실이 복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그날이 그날이 마친 금투세 민주당 토론인데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토론회 가기 전에 공개토론회 한다 그랬으니까 토론회 가기 전에 우리 한동훈 대표 만나서 건의서 전달하고 간담회를 간단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금투세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 할지 뭐 안 그래도 어차피 찬성 유예 갖고 토론한다니까 그랬긴 했지만 마침 내가 국회에도 있었겠다 저는 또 그런 못 참아요 성격이 ENTP ENTP 이렇게 못 참을 때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일단 가는 거야 아니 뭐 공개토론회인데 뭐 어때 그래서 내가 뭐 국민의힘이라고 내가 국민의힘은 출입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먼저 갔어요 거기 하고 있길래 내가 거기 하고 있길래 아 뭐 간담회 하고 있길래 아 하나보다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하나 했더니 이쪽에 240 몇 호에 항상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갔지 가가지고 이제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었어요 대변인이 이게 있어요 출입증 출입증을 딱 차고 앉아있으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아무도 나를 경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출입증 한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 수도꼭진데 수도꼭진데 그것도 경계를 안 해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출입증을 딱 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제 국회 직원 아니면 뭐 보좌관이나 뭐 이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출입증이 주는 파워 뭔가 공식적인 느낌 무감각이지 무감각한 느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석에 앉아있는데 계속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상황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까 간담회 끝나신 분들이 몰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동이 난 거죠 그 뉴스에 나온 그렇죠 막 근데 거기에서 어떤 민주당 의원이 거기 투자자 분들한테 막 이렇게 사태질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태질을 하면서 어느 당에서 왔어 막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 왔어 그분들은 그냥 국민이거든요 국민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국민의힘에서 온 저는 구석에 앉아있는데 아니 내가 저 국민의힘에서 왔으면 돼요 할 수도 없고 저는 진짜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당에서 왔어 이러고 있길래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싶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막 이제 의회 국회 방호관을 부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호원을 방호관인 거야 방호원을 부르라고 소방관이야 하여튼 막 그분들을 부르라고 막 이러면서 난 막 이렇게 소란이 막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막 카메라들 막 플랫이 터지고 근데 그래도 제가 아무리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오프에서 저를 많이 본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저를 몰랐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잡히면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끌려 나와보죠 그래도 그러면 어느 당에서 왔어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와서 또 저랬다는 얘기 들을까 봐 아니죠 아니 정책 토론을 직접 보고 아 민주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게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래요 진짜 이게 뭐가 문제야 저는 저걸 직관했다니까요 저쪽 저 안쪽 의자에 앉아있었어요 저 안쪽 의자에 앉아있어서 저 카메라 뒤쪽에 저 안쪽 의자에 앉아있어서 안 나오는데 저는 저기서 직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좀 막 이게 소란이 일어나다 우리 영상 지난번에 쓴 거 없나요? 없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지 TV에 안 나오려고 네 안 나오려고 카메라 안 찍히려고 아니 나왔어요 그래도 앉아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이게 정책의총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기자들 빼고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 공개 토론회였는데 정책의총이 된 거야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항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공개 토론회인데 왜 토론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앉아있을까 하다가 아 그래도 또 좀 그거는 또 의총인데 남의 당 의총에 앉아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더 웃긴 거는 민주당 유튜브 홈페이지로 생중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저분들도 나갈 때 저도 그냥 슥 나왔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당 대변인실로 왔지 네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2차 시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2차 시도를 했어 아니 무슨 아니 무슨 노릇왕 상중작정자 이거 뭐야 제 진입을 시도 그래서 제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땐 이미 문이 닫혀있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신부연을 밝혔죠 내가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보러 왔다 그랬더니 저희가 의총이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문 앞에서 유튜브로 보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날 가면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최근에 반포의 아파트 하나가 최근에 60억을 돌파했어요 그래요? 평당 거의 2억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집 아파트 딱 두 평이네 우리 집 아파트 팔아도 거기 두 평밖에 못 사네 그러니까 60억을 돌파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서초 강남 지역 핵심 지역만 지금 정고점을 뚫고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저쪽에 고액 투자자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등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요즘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져와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 돈을 파킹할 곳이 주식 채권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럼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막 연구 결과를 뒤져봤죠 제가 이런 거는 또 집요하게 찾거든요 변호사다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찾았더니 2021년에 아니 오늘따라 입이 터지셨네 아니 나 이거는 진짜 얘기하고 있어요 쫓겨나서 2021년에 파이터치 경제연구소에서 만담이에요? 금투세를 도입하면 들어보세요 금투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가격이 73%가 오른다는 거를 발표를 했어 부동산 가격이 근데 실제 지금 서초강남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 그러면 이게 금투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날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래서 서초강남 지역이 부동산이 그렇게 오르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지금 금리인하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금리인하하면 주택가격이 몇 프로 오른다고 그러니까 금리인하 0.25% 인하만 해도 몇 프로 오른다는 게 낫는데 이놈의 부동산 가격 올라갈 걱정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못해요 금리를 인하를 못하면 자영업자들은 서민이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국장이 빠지면 거기 투자한 연금도 고갈돼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하면 부동산 부동산 그렇죠 금리 연금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질문을 하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국회 복도에서 그 질문을 페북의 공개지리로 쓰고 네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 국회 복도에서 썼어요 앉아가지고 그 앞에 문 앞에서? 네 그 앞에서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 아니에요? 대답은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좀 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될 줄 알았는데 기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썼고 이제 뭔가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이 이랬다 이렇게 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물론 제가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인버스의 투자라는 명언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김영환이 진짜 제가 그거 보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썼지 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저는 그날은 국회 당번이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썼죠 인버스의 투자라는 이야기는 대한제국이 망할 것 같으니 일본으로 가라거나 대한제국이 망할 것 같으니 그 그 저기 친일을 하라 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인버스에 투자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썼더니 제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질문은 기사에 하나도 안 나오고 그것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아니 근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이 기사에 많이 인용이 됐어요 박상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쫓겨나고 복도에서 썼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아 근데 금수수는 진짜 1400만 개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1400만 중에 하나로서 너무 큰일이고 저도 요즘에 되게 고민을 하는 게 국장 탈출은 진행순이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다 빼야 되는 건가 미국에도 조금 넣어놓은 게 있는데 미국은 떨어졌다가도 또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국에서는 끝없이 떨어지기만 해 맞아요 잠깐 오르는 듯하다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코코는 아 저 요즘에 이거 다 그냥 털고 미국으로 넘어갈까 진짜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투자라는 얘기에 저 정말 너무너무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가 깊은 우리 1400만 개미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이거 너무 15분이나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이건 좀 해도 돼 나는 이게 정말 자기가 진행자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 한마디만 너무 많이 하긴 했지만 아니 하세요 하세요 제가 그날 쫓겨난 한투현의 정의정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정말 저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해도 집요해요 제가 의뢰인이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해 그럴 때 별명이 이제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집요한 맞아 아주 집요한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근데 정의정 한투현 대표와 제가 통화를 했어 다음 주 목요일 10월 3일에 우리 당 천목회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아 그분을? 네 그분과 그날 쫓겨난 한투현 회원분들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나 올 수 있냐니까 제가 최대한 공간을 넓게 확보해 볼 텐데 의원회관에 할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공간에 맞춰서 다 오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회관 그게 규모가 작으니까 일단 한 10명 정도 생각하시고 20명 30명도 되면은 내가 다 모시겠다 지금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지금 의원회관에 지금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민주당에서 쫓겨난 한투현 회원과 한투현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 천목회에서 따뜻하게 토론회를 치는 아 목요일 날 안 하고 수요일 날에요? 아 목요일 날 10월 3일 목요일 날 개천절에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날 여기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저 딴 데구나 금요일이니까 우리는 그죠? 그날 끝나고 그럼 방송 끝나고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방송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네 근데 원래 월요일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로 바뀐 건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쫓겨난 것에 대해서 두 배 세 배로 갚아드릴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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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그날 토론회 하시고 정말 개미 투자자들 저를 포함한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진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너무 고통스러워 국민이나 외국인 기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는 법안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인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토론도 폐지팀은 없고 유예팀 시행팀 이렇게 하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규정도 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것도 우리 천목회 거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거 진짜 시행하면 안 된다 또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생기고 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예를 한다는 것도 정말 원발의 오줌육이다 언제까지 유예를 하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수해 주는 것이 정책의 기본인데 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론이고 용산도 그런 입장이 이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민주당에서도 친명계 좌장 정성 의원이 그저께인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원래 유예 쪽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버지의 생각이 그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논리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저는 사실 경제 쪽으로는 잘 몰라요 경영학과를 나오기에는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투세 금투세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항상 그런 논리잖아요 그게 보면 부자들을 위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일반 개미들이 문제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박상수 대변인이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단순하게 주식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경제로 다 연동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돈이 돌고 기업으로 돌아가고 또 부동산과 은행으로 금리로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투자는 경제는 심리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지 숙권 정당을 표방하고 본인들은 이제 뭐 섀도우 캐빈에서 다 준비해놨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탄핵 탄핵 노래를 부르고 계엄귀엄 더돌이 피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책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숙권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도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면 과연 숙권 정당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우리 당정 친윤 친한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게 많잖아요 저는 이 금투세 문제만큼은 당정 친윤 친한 할 거 없이 한 힘으로 딱 합쳐서 폐지까지 콱 밀어붙여서 우리가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일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천목회 토론회 때도 여기 한퇴원 회장님이랑 누가 천목회에서 발제로 나오냐면 이상규 전 최고위원 후보 백서! 백서위원! 네 그분이 나와요 지금 그분은 실물경제의 능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이상갈비 네 그렇죠 이미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발제자로 딱 나와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에서 얼굴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이 지금 이런 거 그만 국민들도 지쳐하잖아요 이런 때에서 당 정합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로 국민들도 원해요 지금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 해가지고 끝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